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일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과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 2회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5월과 7월 각각 두 차례에 이어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를 연이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단거리이고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일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미국 정상회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6월 30일 판문점 만남 이후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은 실무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시점이 적절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다른 정상회담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한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다는데 여전히 낙관적인 근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날 볼튼 보좌관은 같은 방송과의 다른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면서도 질문해야 할 건 진정한 외교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김정은이 6월 30일 자신이 준비됐다고 했던 실무협상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이 실무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머자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낙관한다며 미국은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일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ARF에 참석했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일찌감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것은 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한 이간책이라고 데이브 크레이크 미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31일 BOA에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항상 보고 주시하며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는 북한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 역량이 반영됐지만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레이크 부사령관은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동향을 동맹인 한국군당국이 감시하고 가장 먼저 공표했다며 이 같은 역량은 미 한동맹이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또 비핵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날 회의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 세 나라가 해당 사안을 추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들 세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움직임에 나서기 전까지는 제재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안보리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8월 의장국을 맡게 된 폴란드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결의안을 주도했던 미국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선 유엔에서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VU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구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갈등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관여하고 있다면서 다만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게 중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관계가 흔들리면 미, 한일, 삼국 공조도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이르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려 하고 한국 국내에서 반일본 정소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두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제안한 분쟁의 일시, 중지 합의를 한국이나 일본이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 등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한일 관계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일 강경아 한국 외교장관과 권우타로 일본 회상과 각각 만나는 가운데 미안일 3자 회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이뉴스 김연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1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국이 직면한 세계적 위협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인 58%가 북한 지도자들이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진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이 1년 전에는 49%였는데 이보다 9%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반면 진지하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쳐 38%였던 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손목시계였습니다.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북중 수출입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북한은 중국에 3,094만 달러어치의 손목시계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4배, 2년 전에 비해서는 1,300배 급증한 겁니다. 시계 제품은 유해 남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손목시계가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손목시계 다음으로 많이 수출한 품목은 철강 제품이었고, 이어 가발, 광물 찌꺼기 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